공이 안보여요, 이렇게 하면. 괜찮아요? 너 이미지 괜찮아? 서로야? 아, 안 돼. 안 먹으면 안 돼. 왜 했는데. 경고 먹었어, 죄송하지. 얼굴은 막아, 재지 말래. 다 좋으니까, 최선 다해도 좋으니까. 머리부터 발끝까지. 누구야? 여보 씨, 등목으로 보여주세요. 아, 빨리 담주세요. 형 형 진짜, 형 형 진짜 많이 먹었어. 나 진짜 모든 걸 먹으려고 했어. 민현을 하라고. 오, 성원예대에서 배운 연기를 여기서 다 쓸었어. 야, 이거. 형 형. 어우, 신경. 형 형. 어우, 신경. 형. 형.